네,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김성혜입니다. 재난지원금 관련된 논평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김성혜입니다. 국가가 있다는 작은 격려, 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을 격려해야 한다. 무분별한 일부 단체와 개인의 일탈로 코로나 방역이 큰 고비를 맞았다. 정부가 수습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의 진행 역시 예비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3단계로 모든 국민의 일상이 조여진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루어야 할 때이다. 재난지원금은 그 자체로 경기를 살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 국민을 응원하는 효과가 더 크다. 여러분 어려우실 때 국가가 현금으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빚은 당신 대신 국가가 지겠습니다. 국민을 응원하려면 모든 국민을 응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세청을 비롯해 모든 국가기관의 데이터를 모아도 하위 50%, 70%를 칼로 자르듯 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료의 수집에 걸리는 시간, 행정력의 낭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주어진 데이터라는 것도 들여다보면 2019년과 2018년의 자료가 많다. 지금의 절박함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의 격상이 필요하다면 재난지원금은 일단 모두에게 지급하자 국가가 재정 부담을 각오하면 된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방어 논리로 국가 재난에 개인이 알아서 빚질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지난 총선 열린민주당은 사회연대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2021년 소득세 징수를 할 때 2020년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거둔 납세자들에게 사회연대세를 부과하면 된다. 상위 10%든 30%든 국세청 자료로 충분하니 정치권이 유권자의 뜻을 들어 정하면 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살릴 묘책을 위기가 오기 전에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 2020년 9월 2일 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상위 10개월 2일 열린민주당 대변인 임진주당 대변인 김성회 청소년 30대 국가 폭력을 위기하는 지구 1면 12 해외 경우가 좀 걷고 상위 9회 전 약불민주당 대변인 김성회